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소름끼치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나서 얘기를 하죠. 제목 소개팅 남자가 나를 미행했고 저희 집 문앞에서 말을 하길 나 왜 차단했어요? 계속 안보여가지고 걱정했잖아. 문 열어봐요. 원직 소개팅 남자가 저를 미행했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전날 친구의 소개로 이 남자를 만났는데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라 하고 저는 바로 이 사람을 차단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며칠 걸린거에요. 그러자 이 미친 남자가 저를 몰래 미행했고 결국 저희 집 자취 원룸까지 따라왔는데 아 진짜 저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을 물론 해보긴 했지만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같은거 했고지 그게 더 무섭고 또 친구도 그래요.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아니 진짜 이게 미안한게 맞는거야 뭐야. 이 일을 해결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안합니다. 저 진짜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구 소개로 했던거구요. 제 나이는 28, 상대 남자는 31살입니다. 친구의 선배라고 해요. 여튼 그 남자가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였어요. 외모도 그랬고 말투도 그랬고 성격도 그렇고 대화코드 등등등 맞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남자의 애프트도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너무나 집요한거에요. 몇 번만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질거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다른 좋은 분 만나세요. 라고 말한 뒤에 바로 차단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친구 얼굴 때문에 며칠정도 말로만 거절을 하다가 도무지 답이 안보여서 저렇게 말을 하고 차단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 남자에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위치를 알려준거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물론 이것도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지랄을 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선배랍시고 압박을 넣은거겠죠. 물론 그렇다해도 친구가 용서되는건 아니지만 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 남자는 저희 동네 근처에서 며칠 동안 잠복을 하며 계속 저를 찾아다녔고 결국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저를 발견 제가 사는 집 위치까지 다 알게 된겁니다. 아까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거에요. 벨은 안누르고 문을 두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게요 촉인지 뭔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순간 말을 하기가 싫은겁니다. 물론 벨을 눌렀다면 누구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벨이 아니라 그냥 쿵쿵쿵 이러길래 이게 뭐야? 하고 구멍으로 살짝 내다봤는데 헐! 그 남자가 문 밖에 떡하니 서있는거에요. 건물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왔다갔다 할 때 들어온건지 뭔지 진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근데요 이게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목소리가 안나와요. 그냥 헉! 이렇게 되는거야. 근데 진짜 지금 너무 무섭고 신고를 해야하나 하다가 일단은 친구한테 살짝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야! 뭔데? 그 사람 지금 우리 집 앞에 있어. 너 혹시 우리 집 주소 알려준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얘가 한다는 소리가 그게 있잖아. 주소는 안 알려줬어. 그런데 오빠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너 사는 동네만 알려준건데 꽁꽁아 미안해. 야! 미안이고 뭐고 저 남자 지금 문 밖에 있다니까 이거 어쩔건데 나보고 어쩌라는거야. 아니 도대체 그걸 왜 알려줘? 너 제정신이냐? 라고 했더니 친구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던 사이에 이 남자는 주기적으로 쿵쿵 쿵쿵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록 강하진 않았으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있어봐. 일단 내가 오빠한테 전화를 해볼게. 라고 말이죠. 그런 후에 바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몇 초가 더 지나서 밖에서 그 남자의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제 친구가 한거죠. 그런데 이 남자 그 전화를 받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다 벨 소리가 끊겼는데 바로 그 순간 이 남자가 또 문을 쿵쿵쿵 치더니 처음으로 하는 말 꽁꽁씨 지금 안에 있는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꽁꽁씨 혹시 저 차단했습니까? 아니 계속 연락이 안되니까 사람이 걱정이 되잖아. 괜찮아요. 일단 문 좀 열어봐. 등등 이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소름이 어?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알아듣기 힘든 크기로 뭔가를 막 중얼중얼 중얼중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소름 돋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건물 위치야 미행을 해서 그렇다 쳐도 정확한 층수나 호수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밖에서 보고 있다가 저희 집 불 켜지는거 그걸 본걸까요? 하 정말 별의별 망상이 다 드네요. 아 이거 같네요. 여하튼 혹시나 해서 이 남자가 말하는거 그거 다 녹음했구요. 지금 안에 있는거 다 압니다. 혹시 나 차단했어? 문 열어봐. 등등등 큰소리들은 다 녹음이 됐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친구에게 보내줬더니 그 남자는 약 3... 아 참고로 그 남자는 30분 뒤에 갔구요. 그런 뒤에 보내준거에요. 계속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해결은 안해주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지금 저 완전 패닉 상태입니다. 하... 집 계약 끝내려면 끝나려면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냥 이거 뭐 억지로라도 저 멀리 딴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근데요. 이게 또 방을 뺀다 해도 그래 그 남자가 그걸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오면 그러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하... 도대체 왜 이런 사이코를 나한테 연결해준건지 친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여튼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멍한데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미친놈이 돌아가기 전에 지 혼자 했던 말이 또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했어요. 내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놀랐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도무지 꽁꽁씨 연락이 안되니까 어? 땡땡이한테 부탁해가지고 동네를 알아낸겁니다. 근처역에서 기다리다가 꽁꽁씨 본건데 근데요.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나는 그저 연락이 너무 안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거라니까 아까 사실 나도 말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꽁꽁씨 발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쩔수 없이 뒤만 따른겁니다. 이거 절대 미행한거 아니에요? 등등등 이런 미친소리를 하고 갔는데요. 아니 이게 미행이 아니면 도대체 뭐죠? 댓글 1번 아니 미친놈인가? 지가 뭔데 걱정을 해? 이거 그냥 신고하세요. 이런건 신고가 답입니다. 대댓글 저도 이거랑 비슷한 일 겪어본 사람인데요. 이거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가는건 물론이고 경고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요. 이사가 답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2번 저 사이코도 사이코지만 그전에 친구란 년이 제일 나쁜 년이네요. 동네만 알려줬다. 이거 구라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미친 짓이지만 미친 짓이지만 그냥 집 위치 다 알려줘놓고 모르는 척하는걸수도 있다 이거지. 앞으로 그 친구도 상종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엔 그년이 해주는 소개팅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개 사이코 소문도 좀 내고 말이죠. 그리고 제일 등신같은건 바로 해코지가 무섭다고 신고를 안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요. 저런 개 찌질한 놈들일수록 더 그래. 경찰을 보면 확 졸아버린다니까. 한 번도 알짱거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만약 밖에서 맞닥뜨리고 추근떡거린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급소를 세게 걷어차버리라고. 내 말 알겠죠? 3번 헐 뭐야 혹시 똑같은 놈 아니야? 저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일 당했는데요. 어우 소름돋아. 그러니까 전날 소개팅을 하고 집에 오는데 이 인간이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준다고 하는거에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자기 차로 억지로 데려다 주더라고.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고맙게 생각을 했고 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역에서 내렸죠. 일부러. 그리고 한 5분정도 걷다가 동네 슈퍼에 들려 뭐 좀 사고 다시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딱 이때부터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계속 뒤를 밟으며 따라온다는 느낌 그게 드는거야.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다가 뒤를 확 돌았는데 바로 그 새끼가 있는거에요. 헐. 진짜 이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지금 왜 따라오는거에요? 하고 물었더니 이 자식이 멋쩍은 웃음을 하면서 하는 개소리 하하 아이씨 꽁꽁씨 집이 좀 머네요? 하하하 오씨 이때 완전 소름돋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대응을 했죠. 개소리 하지 마시고 왜 따라왔냐구요. 딱 이러면서 잡아 죽일 듯 노려보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서요. 하하하 이 지랄하는거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선자 남사친에게 전화를 했고 나 지금 이 개같은 상황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하니까 이 자식이 바로 도망을 가네요. 결국 소문이 났고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그냥 번호 바꾸고 방도 새로 이사를 했죠. 혹시나 해서 답 없어요 이거. 4번 헐 완전 무섭겠다. 우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삼촌이나 혹은 아는 오빠 등등등 아는 남자분들 다 불러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해야 할거에요. 그리고 경찰 신고해도 별 소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식이 올 때마다 신고를 하시구요. 사진이나 녹음 등등등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된다면 뭐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사를 해야겠죠. 돈이 아깝다지만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5번 친구라는 그 주선자 도대체 뭐죠? 혹시 그 남자를 제대로 알고나 소개를 해준 겁니까? 어디 뭐 아무나 주소 와가지고 소개해준 거 아니냐고. 일단 그 사람 직업 그 사람 직업 집안 성격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소개를 해준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뭐 선배니 뭐니 그런 말은 믿지 말고 아시겠죠? 뭔가 수상해서 그러는가 집안에 남자 형제 있나요? 만약 없다면 우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도 아니면 삼촌들 아무나 다 해요. 일 때문에 주중에 못 온다. 그러면 주말이라도 꼭 가족들 중에 남자분이 집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면 쓴이가 본가로 가든지 일단 소개팅 주선자에게 말을 하세요. 지금 그 남자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 아빠랑 오빠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와있다. 지금 때려 죽인다고 벼르고 있다. 등등등 이런 정보를 흘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 자식도 알 수 있게. 그리고 어찌해서든 집 오고 해결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계속 찾아온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올 때마다 증거를 남겨라 이 말이야. 정말 추줍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 뉴스에도 나오고 이거는 그냥 사이코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거야. 자기만 그냥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좋은 놈인데 지가 나를 뭘 안다고 나를 거부해. 몇 번 만나보면 마음 바뀔 건데 이런 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딩크로 결혼하기로 해놓고 자기는 딩크도 아니지만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마음 바뀌겠지 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이제 범죄형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진짜 나한테도 좀 오면 좋겠는데 안 오네? 응?